야! 뭐 임마! 구독과 좋아요! 슬퍼 치고 가야지! 알람 설정까지! 슬퍼 치고 가야지 임마! 군대가 힘든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자야 되고 내 모든 행동들이 규제가 되고 존나 열받는 게 뭐냐면 저.. 누구누구 해병님? 지금 근무이십니다 이병김 예.. 지금 근무이십니다 이병김 아니 이렇게 지가 깨워달라고 해놓고 지가 존나 때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구타가 사라졌지만 그렇게 깨우다가 갑자기 옆에서 선임이 일어나 야 뭐야 나 근무야?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봤자 이 씨X 야 불 켜! 그러면 존대는 거예요 갑자기 최고 선임이 불 켜라! 그러면 존대는 거야 그럼 다 일어나 그럼 근무 왔다서 또 혼나 어우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했냐 싶냐 진짜로 아니 진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미친 선임이 있었어 어떤 줄 알아? 야 참 고요하지 않아?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고루컨밤 불러봐 고요한 밤 고루컨밤 불러봐 고루컨밤 불러봐 고요한 밤 고루컨밤 아.. 나도 가끔 저렇게 심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또 떠들고 싶다 심해 떠들면 어떨 거 같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봤더니 숨이 막혀서 죽을 거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? 아닌 거 같은데 이러면서 이거를 3시간 동안 유지랑하고 있어요 미친새끼가 아니 아니 그 선임이 나중에 어떤 거 시킨 줄 알아? 아프리카 치타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심지어 새들이 날아가는 것도 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상상 이상만큼 빠릅니다 치타를 속내 좀 내볼래? 그러면 다른 선임 들어와서 야 너 뭐하냐? 내가 치타를 속내 좀 시켰어 어 뭐 하지 마라 아까 재밌네 계속해봐 야 그러면 치타가 먹이를 잡는데 놓쳤을 때 중단 모습을 표현해봐 표현해봐 진짜미다 여러분들 뭐라고 군대에서 간 방송 본 다음에 관심병사 된다고? 그게 뭘 관심병사 돼 새X야 관심병사 안 되고 X 되는 거지 야 야 야 야 너 혹시 아프리카 TV 뭐 그런 거 봤어? 봤습니다! 아니 누구 봤어? 감스 봤습니다! 어 감스 성대모사 좀 해봐 오! 오! 15 지고 오! 쳐맞고 야 좀 때려놔 진짜로 근데 이제 지금 군대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군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군대여 가자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한 외칠 눈동자